M. Wave Meet & Greet 샤니 러버님께서 Who believes himself as the most handsome one She was the rap part in KO 보컬 멤버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러면은 랩 하트를 랩을 진짜 잘해요 담당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 Clock, we gon take the time, we gon take off the night 아닌가요? 가사같은데 이거 맞지 않나? 가사같은데 약간 그런 경우에는 약간 KO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 그중이 왜 이렇게 팝팝구나 로버 씨도 귀엽네요 조 씨 같은 경우는 각각 특징이 있어요 조 씨 굉장히 또 로우고 막 약간 쏘아붙여 되는 랩 예를 들어서 아 고우 사이 고우 이런 느낌이며 영빈 씨 같은 경우는 조 씨 이런 느낌이잖아요 에버 에버 네 암 에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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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 왜 이래 너네? 굉장히 또 이렇게 강렬하게 막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디 약간 제가 봤을 때 재밌는 조금 더 재밌게 가보려면 영빈 씨가 주호 씨처럼 랩을 한번 해본다던가 주호 씨가 영빈 씨처럼 이렇게 랩을 해서 서로 파트를 바꿔서 불러보는 건 어떨까 맞아요 가능해요? 아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더 똑같으신 분들에게 어 인성 씨의 어 손 키스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조 씨 조 씨부터 영빈 씨 파트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? 저부터 제 파트 먼저 그러면은 하나, 하나, 하나 보여주세요 자 3, 2, 1 I'm going psycho 너의 모든 게 problem Take it over What do I get that I know? 이 모든 놀은 혹시 만성우 형이신지 주호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이거 디스랩이에요 디스랩? 약 처방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순식간에 영빈 씨가 두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? 네 맞아요 영빈 씨가 두 분이 됐어요 네 주호가 톤이 너무 낮아요 근데 한번 더 해보실까요? 3, 2, 1 I'm going psycho 너의 모든 게 problem 천식이지 Take it over What do I get that I know? 영빈이 형 자신감 죽었다 영빈이 형 빌렸다 빌렸어 찬이 씨 영빈 씨 성대모사 가능한가요? 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호 씨 주호 씨 파트는 주호 씨처럼 해주시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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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생폼사 되게 잘해요 아 진짜요? 그거 이거는 제가 봐서 싸우자는 거거든요 자 자 그러면은 폼생폼사에서 영빈 씨가 주호 씨의 파트라고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찬이가 주호랑 똑같아요 아 찬이씨가 아 지금 지원군을 부른 건가요? 잠시만요 왜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죠? 한 번 보여주세요 찬이가 짧게 한 소절만 보여주시고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예예 뭐 뭐 뭐 뭐 뭐 폼상폼사예요 5, 6, 7, 8 사나이가 가는 온 거 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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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성대를 포기하셨네요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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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고 굵고 짧은 찬이씨의 주호 씨 성대모사 잘 봤고요 M.Wave Meet & Greet M.Wave Meet & Greet